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땅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광략길에 40년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가 광략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순종했던 출입업 세대는 다 죽었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하루길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제 국가인 애돔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애돔은 예서의 후예들입니다 애돔 왕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왕의 대로를 직선 도로를 지나서 가난한 땅을 가고 싶으니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랴 아멘! 자 보십시오 형제 나라인데 편리를 안 봐주는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험한 꼴짝을 돌아 돌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고 가까운 거리를 두고 멀고 어려운 호르산을 돌아 홍해길을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데 피곤해진 겁니다 또한 형제 나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실망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선은 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삶이 너무 피곤하다 내 삶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내 삶은 정말 좌절되고 실망스럽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배신과 따돌림과 갈등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지치고 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파하고 좌절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망하는 것 좌절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실망이 불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실망이 원망으로 바뀔 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실망한 그들이 실망으로 멈추지 않고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인 즉 왜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때 우리를 애국당에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또 험한 길을 가도록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은 식물과 물이 없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 동안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두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면서 이 음식들은 하찮은 음식들인데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나를 이토록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던 그 생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찮게 여기는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에 대해서는 승리로 응답하시지만 불평의 소리는 채찍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는 승리로 응답하시고 불평의 소리는 채찍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상한 마음 때문에 그 상함을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도록 만들었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냐라는 겁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하찮은 음식을 주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주면서 나를 이끌었느냐라는 원망이 백성 한 명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군중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압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숙이 1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불평의 소리를 내면 채찍으로 응답할 것이고 믿음의 소리를 내면 승리로 축복하도록 너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음이 상한 환경 앞에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위험신호가 온 것입니다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위험한 신호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원망을 버리고 거절하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입술에 원망이 시작될 때 아 내가 이르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하나님의 경고에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원망을 멈춰야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남탓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아십니까 평생 불평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락하는 모습으로 서는 줄 아십니까 원망은 불평은 바로 그들에게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결국 그들에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막에 흩어져 있는 불뱀들을 한 곳으로 결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물게 함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엄청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얼마 넘기지 않는 땅을 향해서 왜 원망하는 그들을 엄청나게 죽게 만드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땅을 살아가지 못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즉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는 불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불뱀, 질병의 불뱀, 사업의 실패라는 불뱀, 자녀가 말썽 부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불뱀들이 내 마음 속에 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데 언제 나타나냐 바로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즉시 그 불뱀들이 나타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돌아보는 일에는 민감해야 하지만 원망하는 일에는 둔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일에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민감해야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일에는 둔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멈추고 그 말을 칭찬과 격려와 사랑으로 감사로 바꾸지 못하면 내 인생의 불뱀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뱀이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불뱀의 공격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불뱀 내 인생의 고난 어려움 낙심된 일이 원망과 불평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깨달음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겨우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우리 인생에 징계와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배물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저희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세 지도자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용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라는 간증이요 기도 부탁에 대한 중보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압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강점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주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모세의 강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들면이 있으니까 겨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십시오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강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사업만 하면 다 실패하고 모든 일이 낙심되는 상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주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주보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경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마주하며 강구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풀어가는 일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가장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처방전을 딱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독을 뽑아야 되겠죠 독을 또 약도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처방전을 딱 내셨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자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그 노 뱀을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내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인생의 어려움의 통로를 지나게 될 때 직선 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불뱀을 높이 달아서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방자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는데 문제를 만나니까 우리는 자꾸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때 주님은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처방자는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쳐다본다라는 의미는 함께 예배한다 함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함께 기도하는 자는 치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장막 안에서 비웃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저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불뱀을 보면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고 쳐다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면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장막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못 봐 나는 안 봐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 인터넷에 앉아서 TV에 앉아서 신앙의 말씀만 들으면 되겠다 여러분 장막 안에서 홀로 비웃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보라 그랬으면 불뱀을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가지는 것인데 독사의 독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독이 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독입니다 여러분 불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불뱀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을 보고 다 독사에 물린 독에서 회복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달아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한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흘리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누구든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고 회복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답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어렵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동시에 인생의 문제가 풀려진다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난 자들에게 처방제를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장맛 안에서 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를 고린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바울이 아무리 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신자 3명을 잡고 살펴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으면 이 처방전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의 아픔을 통하여 낙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